안녕하세요. 모던필라테스 강대정 정혜미 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3주 동안 열심히 연습하셨던 동작들을 한 번에 연결해서 해보시는 시간인데요. 하루 첫째 주에 하셨던 뒤쪽 허벅지를 가늘고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햄스트링 스트레치 그리고 둘째 주에 하셨던 앞쪽에 있는 허벅지를 매끈하게 만들어주시는 런지 스트레치 그리고 지난주에 하셨던 골반의 균형과 앞쪽과 뒤쪽의 허벅지에 밸런스를 찾아주는 땅이 스트레치 이 세 가지 동작을 한 번에 연결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어깨 같이 따라해주실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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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